부산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 각 기초단체별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의 수장인 홍순원 구청장과 함께 해운대 구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 지난해는 민선 7기의 동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좀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도 있었고요. 또 핫한 아이디어와 함께 해운대구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는 그동안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발달된 이런 도시가 있는 반면에 또 원도시민 재송 반여 반송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의 문제거든요.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반송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중앙 부처의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것이 잘 순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인상적인 것 몇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또 외지인들이 걱정을 하는 해운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를 내적인 부분과 또 외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을 부산시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또 그 가입 결과에 의해서 수혜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또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고층 빌딩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 빌딩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빌딩풍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재난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재 중앙 부처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와 협의 단계에 와 있을 정도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고 또 자랑을 하나 더 하자면 살기 좋은 해운대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했다라는 것 이것도 자랑을 하고 싶고 부산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1등을 했었겠죠?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구의 어떻게 보면 좀 장기 지역 현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난해 11월이죠. 이제 만덕과 센턴 간 고속화 도로가 착공을 하면서 동서관 균형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대책 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해운대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단기 대책은 우리 내부의 소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새롭게 재설정을 해본다든지 또 가각 교차로 부분 이 가각을 정비를 해서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직진 차로의 방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택시베이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주행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이런 차량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택시베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신호체계 하에 되어 있던 교차로들을 가능하면 회전 교차로로 계량을 해줌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신호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해운대의 특성에 맞는 진흥형 교통시스템 소위 말해서 히트라고 표현하는 진흥형 교통시스템 웹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된 웹을 통해서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갔고 1단계 사업을 필두로 2단계 사업을 현재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통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니뭐니 해도 외부와 연결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해소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지금 공사가 진행된 센텀에서 만덕 사거리까지 대심도 터널을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것이 2026년대에 완공이 되면 북부산 근역과 우리 해운대 근역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순항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운대에서 서부산 연결하는 서부산이라고 하면 사상 감전동까지 연결하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22km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했던 해운대 터널의 문제입니다. 해운대 터널은 제2센텀이 준비되고 있는 반여반송 중간 지점인 풍산금속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우중동이나 좌동을 연결하는 터널을 의미합니다. 이 터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교통터널 하나가 결국 우리 원도심과 그리고 해안가를 연결하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하철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지금 우리 장산역이 지하철 2호선 종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우리 인접지역인 동부산 관광단지인 오시리아까지 연결을 하는 이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 중앙교통의 문제입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할 중앙선이라고 하는 철도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앙선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시작을 해서 충북 제천 그리고 경북 안동 그리고 신경주 그리고 신울산 해운대 부전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철도 구간이거든요. 여기에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준고속철도라고 해서 EMU250이라고 하는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 운행을 거쳐서 2021년도에 운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해운대에서 청량리 서울까지는 3시간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교통환경 개선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동서불균형 또한 조금 지역의 장기 현안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반송 이동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센터 미지구 개발도 호재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별의 특성을 좀 살린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가 우리 해운대구는 성격 40주년을 맞는 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우리 해운대구가 좀 외형적 양적 성장을 주도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민선 7기에 들어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해운대 전역을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내실 있는 그런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반여반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재생중심축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송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필두로 해서 반여동과 재송동까지 확장해가는 이런 연계사업을 계획 중이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균형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교통로의 확보 그것은 바로 해운대 터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운대 터널이 순항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균형발전재생중심축의 기본 사업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과 송정동은 해양중심 문화관광축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연난정비사업은 미포에서부터 송정까지 해양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전망시설 그리고 해양방제 우리는 태풍이 작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와도 안전한 그런 방제시설을 포함한 사업들이 2단계 연안정비사업이었고 이제 남아있는 3차 연안정비사업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와 우리 구가 협의를 통해서 송정해수욕장도 미래관광을 위해서 이제는 모래 유실의 문제라든지 또 주변 지역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난 연말에 발표된 청사포 지역은 어촌 뉴딜 300 사업에서 우리가 8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사포는 어촌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동과 제송동 지역의 경우입니다. 우동과 제송동 지역은 도시 어메니티 중심 축으로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산 생태 복원 사업 또 옛 해운대 역사와 정거장 부지의 시민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푸른 녹지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 또 지속가능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우리 군은 수영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강은 작년에 이미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우리 구와 부산시가 협의를 통해서 수영강을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강문화를 형성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의 문제입니다. 신시가지의 문제는 벌써 조성한 지 30년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아울러 건축 이력을 보면 신성아파트가 벌써 23년이 경과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신시가지라고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리적인 변화 또 공간적인 변화 이것은 앞으로 10년 이후의 신시가지, 20년 이후의 신시가지, 또 30년 이후의 신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 우리는 전문가와 또는 신시가지에서 하시는 주민들과 또 우리 국무원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시가지 미래 플랜이라고 해서 올해 극음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신시가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간단하게 신시가지를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바꾸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신시가지 별칭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보자. 신시가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도시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좌일동에서부터 좌사동이라고 하는 행정명칭에 신시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시가지를 어떤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가봤을 때 이 지역의 변화 모습은 크게 있을 것이다. 이런 재미난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이 모델을 포함해서 우리 군은 쾌적성과 자족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메니티 중심의 해운대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지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쾌적성 높은 자족도시를 위한 운동이죠. 주민참여형 해운대 어메니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저희 LG엘로비전 부산방송이 1호 기업으로 함께 했는데요. 1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어메니티라고 하면 한마디로 살고 싶은 도시, 떠나지 않고 싶은 도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함축해서 얘기하면 쾌적한 해운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3대 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두 번째는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잡초 쓰레기 없는 그런 해운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일회용 생필품을 가급적 쓰지 않는 그런 해운대. 이 세 가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챌린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챌린지 운동은 개인보다는 기업 중심의 챌린지 운동. 제1호가 현재 LG엘로 부산방송이 1호 사업자가 되었고요. 현재는 5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협조해 주신 기관과 또 기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의 핵심 현안을 좀 짚어봐야죠. 구해운대 역사 공원화 이 부분 해법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구해운대 역사와 정거장 부지는 전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해운대 역사 부지를 그리고 해운대 정거장 부지를 제외한 모든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일부 상업 개발을 하자고 기관 간의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구민들의 연화 같은 그런 생각들과 또 실제 활동을 통해서 해운대 정거장 부지와 역사 부지는 제발 공원화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원 속에서 민선 7기에서 준비를 해왔고 작년 연말에 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와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협약 조건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민의 생각대로 또 구민의 염원대로 시민 공원화 하는데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이 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운대구 청사 이전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네. 해운대구 청사 또한 지난 2000년도에 해운대구 청사 이전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었고 또 2009년도에는 실제로 구청사 이전을 위해서 거의 결정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의 몇 군데 기초단체에서 너무 심한 초호화 청사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구에서는 중단된 이후에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청사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우리 구가 시작할 때는 인구가 19만 명 정도에서 이제는 거의 배가 늘어난 41만 명이라고 하는 구민이 현재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행정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청사로서는 감당이 안 돼서 재송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에도 일부 부서가 가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일부 시설에도 우리 구의 관리 부서가 이미 나가 있는 세 군데나 흩어져 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불편은 우리 구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어진 지 40년이 이제는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안전도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장 17억이라고 하는 큰 비용을 들여서 내진 보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이제는 이전할 때가 지났다라는 판단 하에 작년에는 구청사 이전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올 3월 되면 구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신청사로 옮기고 나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떠나더라도 구청사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문제없도록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장산의 구립공원을 위해서 심포지엄 또 간담회 등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사실 해운대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장산 구립공원 추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8개 동인데 18개 동 중에 16개 동이 해운대는 장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41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장산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자 우리의 흡화라고 해도 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계획된 관리 이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구립공원을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정을 통해서 계획관리를 해보겠다. 그 계획관리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또 잘 보존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제대로 된 숲 또 제대로 된 도시의 미래상을 숲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운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다양한 말씀하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 그리고 해운대 국민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41만 구민 여러분 참 1년 6개월 정도 구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도 많았고 또 많은 보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의 또 구청장에게 많은 신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또 우리 구민들께서 원하는 일들을 잘 소화해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한 우리 구민들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 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책임 행정과 더불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큰 복 받으시고 또 편안하게 쉬시는 가운데 또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해도 변화하는 해운대구의 행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